일단 다 체크는 하신 거죠? 주소랑 전화번호 다 체크하시는 거죠? 지금 한번 더블체크 들어가려고 꼼꼼하게 되니까 그럼 더블체크하셔서 박스 타이타 정해지시면 저 말씀 주시면 그 다음... 고맙습니다 네 슬림 한계 박스 타입 극소 아 아니네 아... 소원의 소 큰일 날뻔했네 이거 심화 수술을 뻔했네 심화 수술 아... 5만 원? 내일 2개 갑니다 내일 2개 갑니다 내일요? 1시 가요 이거 12개면은 이거. 주소 체크는 다 하신 거고요. 다 했죠? 박수 수령이 그러면 3, 4니까. 네, 맞죠, 중. 맞죠, 중. 그러면. 잘하셨고 출력을 해야 되는데. 출력? 네. 프린터도. 프린터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아까 저장하신 파일을 바탕화면에 있으셨잖아요. 네, 여기요, 여기요. 거기서 열기 하시면요. 아까 입력하신 거 8건이 지금 정상적으로 들어갔고. 네, 네, 네. 운송장 출력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 됐네, 됐네. 이제 이 종이를 인쇄 면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잠시만요. 잘하겠습니다. 이거 또 제가 한번 해봐야죠. 네, 그거 하셔서 인쇄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운송장. 어? 나오네, 나오네.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얘 아니오. 얘 아니오. 얘 아니오. 뭐를 말하는 거야. 뭐야? 아까 예수한.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출력. 자, 그래. 근데. 됐지? 되는 거 같은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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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되라. 제발. 제발. 어디갔어? 아니. 네? 도망가자 컴퓨터 좀 잡아라 너 전화기가 출력해본 적 없어 출력? 네? 출력해본 적 있어 없어? 출력해본 적 있지? 정규가 아는데? 출력해본 적 있어 정규 어딨어? 정규야 정규야 좀 봐봐 정규야 정규야 나와봐 본 적 있냐? 멍멍 멈추지마 멍멍 멈추지마 멍멍 멈추지마 멍멍 멈추지마 멍멍 멈추지마 인쇄 누르면 되는거 아니에요?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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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된거야? 펀트를 피드리면 인쇄해요 아 그래그래 어? 야 아우 이야 대단하네 정규야 아 여기 나오네 나오네 어? 어? 뭐야? 뭐야? 아 여기 하하하하 아 이거 그냥 A4G 복사듯이 이렇게 됐네. 제가 이거는 조금 한번 봐드릴게요. 제가 그냥 퇴근을 할까요? 부장직함 달고 이 정도면 짤리죠. 아니 더 잘하시는 일이 많으실 텐데. 아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또 뭐야. 아 출력 출력. 아 운전장 좀. 아 찐. 아 아. 하아. 하아. 어? 뭐야. 어떡해. 어떡해. 어? 갑자기 왜 이렇게. 어휴. 어휴. 이야. BarW Bruno. 이게 대단하다. 이제 되네. 커피 한 잔 하세요. 네? 커피. 커피도 빨리 드시는 거. 커피 한 잔 하죠 뭐. 우리도 한 세 잔, 네 잔 하루에 먹거든요. 그것도 말씀하시니까 또 한 잔. 저 밖에 나가서 한 잔 할까요? 어디요? 저 저 우리 쉬는 데. 아 쉬는 데가 또 있어요? 예.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나가서 한 잔씩 하는 데가 있거든요. 밖에. 베란다. 여기 앉아가지고요. 아 여기가. 아 여기 그. 여기 뷰 맛집이네요. 네. 휴난히 좋아요. 아 여기 좋네요. 네. 여기 따끈한 커피 마시기에 딱이네요. 그렇죠. 힘들 때 나와가지고. 네. 나와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있으면 좋아요. 아 여기 좋네요. 네. 저 앞에 봄 되면. 네. 개나리 진달래 저 꽃 산에. 아주 좋아요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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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드셨어요? 네, 다 먹었어요. 빨리 먹었죠. 그럼 가시죠. 실장님이 하시는 일이 많으시네요. 이게 뭐 아이디어도 내셔야 되고. 진짜 일당백이네, 일당백. 아, 난가 싶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난가 싶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로장님. 그, 지금 장갑하고 뭐 좀 살 게 있는데. 아, 난가 싶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직접 갔다 오실래요? 아, 제가 갔다 오죠. 네. 장갑이. 장갑이 이게. 이런 장갑인데요. 네, 네, 네. 이거를 M으로 사 온대인 M. 네, 장갑 M이요? 네, M짜리. 어디냐면 우리 아까 점식 사 먹었잖아요. 네. 바로 옆에. 옆에가 장갑 파는 데고요. 네, 네. 여기 사무용품은 우리 문을 나가서 좌측으로 보면 사무용품 파는 데가 있어요. 아, 여기다 여기. 공구 철물.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여기구나 여기. 공구 철물. 안녕하세요. 아, 여기 사장님이시구나. 어, 사장님 이거. 아이고. 이 장갑 끼고 계시네. 네. 사장님, 지금 이 장갑. 사장님 끼신 거 이거 사러 왔거든요. 아, 예. 이거 장갑 두 타스. 사이즈는? 미디움이요. 미디움. 네네네. 이야, 여기 진짜 크네. 와, 나 이렇게 큰데 처음 봤어. 이야, 사장님 여기 없는 게 없겠는데요? 네. 여기 바닥이 있고. 네네네. 손끝만 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이거요. 아, 이거 잘 갖고 왔네. 이거 또. 어디서 많이 보시던 거 다 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야, 사장님 저 진짜 이런 데는 또 처음 와보네요. 이야, 여기 없는 게 없네, 형님. 두 개. 네, 두 개. 우와, 이거. 이렇게 커? 우와, 진짜 크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기 저, 사무용품 좀 사러 왔습니다. 엘 홀더 10개짜리 두 묶음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무용 집게 소형 5개, 중형 5개. 잠깐, 포스트잇도 이거 사이즈가 있는데 이거. 아니, 어느 정도를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포스트잇 이거 색깔도 이렇게 다양한데 이거. 그러면 평범한 게 좋겠지? 이거 또 하나만 달라는 사이도 그렇잖아. 이거 사이즈. 아, 이거 전무님 전화번호도 모르고 이거. 아, 이거 어떡하래. 한 두 개 사볼까? 색깔. 색깔 별로 이렇게? 아... 이 정도. 이 정도 사가 보자,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 솔직히. 이거 너무 큰가, 포스트잇? 아, 그러면은. 아,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런 느낌이 더 낫겠다. 이거 조금, 이거 너무 크고. 간단한 업무 제시할 때는 이런 느낌이겠죠? 아, 모르겠다. 아, 맞습니다. 그거 다섯 개씩이요. 중형, 소형 다섯 개. 아우, 피곤해. 아우, 너무 피곤해. 아우, 영수증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제 퇴근할 때 거의 된 것 같은데. 직장인분들이 왜 이 칼태에 대해서 예민하신지 알겠어요. 제가 오늘 뭐 별 할 일도 없지만. 하, 이게 또 있다 보니까 알겠네. 집에 가고 싶어. 그게 직장인가요? 이거 시키신 거.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이즈를 몰라서 제가 이렇게 좀 사봤어요. 아, 예. 요거는 잘 사오셨네. 아, 괜찮죠? 예. 예, 제가 또 이제 깔끔하게. 아이고, 잘 사오셨어요. 네, 좋고. 진짜, 이거 영수증하고요. 아, 네. 잔돈 여기. 예, 이거.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마.? 하아, 지금... 지금 거기 읽는다 보니까 바꾸는 거 진짜 어려웠잖아요. 새로 만드는 것도 모르겠네. 무척을 맞추고, 이게 남자마자에 있고, 도둑을 찍어서... 아니고... 아... 참... 퇴근 시간 내네, 벌써? 아이고! 예!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몰랐네요 몰랐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실장님 여기 오늘 오늘 또 저기 잠깐이지만 회사에서 또 근무를 하면서 많은 걸 느끼고 갑니다 앞으로도 또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실장님 오늘 저희 사수로서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는 일이 이렇게 또 많은데 또 건강 잘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산 누나한테도 나중에 아무리 아 예 아 고생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자 그러면은 저 저 퇴근해보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저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퇴근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또 예 전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생하셨어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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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하겠습니다 네